ㅋㅋ ㅋㅋ 지우! 지우지우!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? 응? 지우찡? 엄마를 그렇게 열심히 아까부터 계속? 엄마가 신기하신가? 어? 엄마가 신기하셔? 엄마를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보고 계신가? 아까부터? 어? 응? 응! 엄마! 왜 계속 거기 서있어요? 응! 엄마는 여기 서있어 너무 귀엽다 아까 계속 엄마 보더니 이거 하니까 또 막 아!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머리 만지고 화장품 바르고 하니까 보는 거였어요 그치그치? 그런 거였어요 엄마 엄마가 그거 안하면 안 볼 거예요 그렇구나 엄마가 이렇게 머리 손으로 만지고 안하면 안 봐요 안하면 안 봐요 그림자가 생겨요 지우 얼굴에 너무 귀여운 경향이 있다 우리 아가 지우 이제 맘마 먹어야 되는데 왜 배고프다고 안 하시나 3시간 3시간 됐는데 엄마가 또 다 준비를 해두었지 아이고 우리 이쁜이 진짜 귀엽네 아 아 아 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앗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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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우 엄마랑 같이 목욕했지 좋았어? 눈둥둥둥 떠가지고 우리 지우 수영했지 엄마 수영 좋아요 수영 좋아요 그만 수영수영 했어요 아주 침을 침을 침파티 할거에요 아밀레이스래 아밀라제가 아니라 침파티 아이고 귀엽다 아리아기 침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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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지유야 한번 해줘 안녕 안녕 안해 안녕 지유야 안녕 응 안녕 절대 안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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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굿바이 한번 해주지 굿바이 안해줄라용 침파티